31번에 나와 있는 것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일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뭔가 좀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One of the big questions.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 여기서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커다란 질문이니까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faced this past year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작년이라고 보면 된다. 작년에 직면되어진 질문들 중에 하나. 여기서 face가 뭐뭐를 직면하다라는 거고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쓰여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썼어. 근데 수동이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직면한 이 정도로 해석한다. 작년에 직면한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뒤에 거였다라고 해. how to keep innovation rolling이라고 하는 어떻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굴러가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roll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는 거니까 계속 지속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혁신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야. 언제 people were working.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완전히 가상적으로 즉 가상의 공간에서 완전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을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거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모여야 되겠고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서로 얼굴을 맡은 상태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상 공간에서도 그게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좀 보면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로 잡혀 있고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ro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roll이라는 단어가 구루다, 진행되다라고 하는 자동사. 그래서 ing 형태로 형용사 상태를 만든 거야. pp가 아니라. 하지만 앞쪽에서는 이러한 궁금증과 의구심이 있다라고 했겠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디지털 워크라고 하는 디지털 작업이 didn't have a negative effect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 어디에? innovation, 혁신과 creativity라고 하는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럴까 봤더니만 working within limits 어떤 한계, 제한된 것 안에서 일을 하는 이것이 얘가 주어가 되지. 그래서 ing를 썼고 여기 s를 썼네. pushes us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야. 뒤에 뭐 하도록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도록 즉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장려하고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왜 within limits라고 하는 것을 썼냐면 이 디지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택일이라던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은 활동 범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이라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 이렇게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제한이 주어지게 되면 혁신이라는 것하고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제한된 것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장려하더라라는 거지. push라는 단어, 목적어 쓰고 뒤에 뭐 뭐 하도록 이라는 투동사원이랑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virtual meeting platforms라고 하는 이 가상회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 미팅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은 put more constraints, 좀 더 많은 어떤 제약을 가한다라고 해. put은 놓는 거니까 제약된 것들을 어디어디에 놓는다. 제약을 가한대. 어디에? 의사소통과 협력의 뭐보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대면 환경보다도 당연하겠지. 얼굴을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는 이런 환경에서는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얼굴 표정만 봐도 되고 말투만 봐도 되고 그리고 몸동작만 봐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서로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virtual meeting platform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모임에 대한 어떤 plat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틀이고 plat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과 같은 우리가 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 이렇게 보면 돼. 이러한 것들은 제약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맞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앞쪽에는 분명히 전문가들이 digital work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다라는 거야.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with a press of a button.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것을 통해서 virtual meeting host라고 하는 가상 미팅 이 주체자가 can control, 통제할 수 있어. the size of breakout groups라고 하는. breakout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런 그룹이니까 소규모 그룹이라고 보면 돼. 소규모 그룹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enforce 가하고 시행하고 실시할 수 있어. time constraints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좀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시간의 제한을. 그러니까 가상공간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상공간 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서 그 회의를 주체하는 사람이 있지. 보통 우리가 뭐 그 줌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구름이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거기서 그 회의를 주체한 사람이 버튼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잖아. 이번 회의는 한 5명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네. 이번 회의는 6명으로 같이 해야겠네. 이런 인원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 시간 자체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조절할 수 있어. 즉 다시 말하자면 뒤에 부연 설명으로 only one person. 단 한 사람만 can speak. 말할 수 있어. 한 번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야. non-verbal signals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신호들. 특히나 앞에 콤마 있고 뒤에 콤마 있지. 특히나 어떤 신호들이냐면 those are the signals이야. 뭐 뭐 아래에 있는 below the shoulders. 어깨 아래에 있는 이 비언어적 신호들은 or this diminished라고 하는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지. 직접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얼굴 표정, 몸 동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카메라 하나 놓고 가슴 높이에서 위에 얼굴 쪽만 비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어깨 아래라고 본 거야. 보통 어깨 위치로 보니까 어깨 아래에 이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신호가 전체적인 것에서 아래쪽이 빠지니까 감소한다라고 본 거지. diminish라는 단어가 감소시키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수동이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건 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가상 미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야. 이러한 limit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sitting arrangements. arrangement는 bear라는 거잖아. 그래서 배치라고 보면 돼. 좌석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할당됩니다. 뭐에 의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플랫폼이라는 어떤 가상 공간의 환경에 의해서. not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좌석이 쭉 있을 거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앉아? 여기에 주체자가 있으면 일찍 간 사람은 멀리 떨어져 앉아야지. 여기 앉아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는 안 돼. 이 호스트가 다 정해져 버리는 거야. 이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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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통 이 가상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어. 뒤쪽에. 그리고 visual access to others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maybe limited. 제한될 수도 있겠지. 뭐에 의해서? size of its participants screen이라고 하는 각 참여자의 화면의 크기에 의해서 50명 정도가 갑자기 회의를 하는데 화면 안에다가 50명을 다 담을 수 없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화면에 한 15명씩만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이쪽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limit고 이러한 것들이 restrictions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였잖아. 긍정적인 얘기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이러한 제한된 것들은 likely,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 뭐일 것 같다. stretch participants라고 하는 참여자들을 늘릴 것 같대. 여기 stretch라고 하는 거는 잡아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 뭔가 이렇게 쭉 늘려지는 거. 있는 그대로 봐봐.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보통 그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하는 이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 참여자들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참여자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창의성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stretch라고 하는 것은 늘리는 거니까 뭔가 좀 확장시킨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제한점들은 참여자들을 자신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 확장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boost, 뭔가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여기에 콤마가 나와가지고 thinking하고 boosting하고 같은, 아 같은 형태이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는 문장이 완전히 끝난 거고 be likely to 동사원형에서 주어도 나와 있고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도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부연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문장이 다 끝났지? 이것도 부연설명이야. 그럼 여기에 부연설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사 구문이 된 거고 분사의 boost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 목적을 있으니까 능동의 ing를 이렇게 썼지. 그럼 이 부분은 콤마 쓰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앞쪽에 자신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 참가자들을 뭔가 확대시켜주는 이 모습이 뒤에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로. which 쓰고 boost 쓰고 뒤에 creative t라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콤마를 찍고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하나로 받아서 그러면 단순히 가 boost로 s를 붙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31번에 나와 있는 부분 디지털 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 창의성이다. 디지털 워크라고 하는 것은 제한점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제한점 안에서 이 제한점이 오히려 사고 방식의 변화를 주고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32번은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다.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비동사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하나 추가되고 거기에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로 쓰인다면 이거는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 거야.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라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얘가 주어가 되지.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였고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 가격이 떨어질 때. 당연하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 저거 나도 살 수 있네. 그러니까 많이 상품을 사고 서비스도 이용을 하겠네. 그리고 the demands falls. 수요가 또 떨어지기도 해. 언제? 가격이 오를 때. 그런데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이름으로 봐. 기펜제는 이름이야 그냥. 기펜제는 특별한 형태의 상품이야. 어떤 상품인가 봤더니만 이 상품에는 이 제품이나 이 상품에는 전통적인 법칙 즉 수요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야. appl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뭐를 적용하다도 있고 뭔가가 적용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apply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거든. 그러면 뭐뭐에 적용되다. apply for 다음에 the product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었겠지. 그럼 얘 지우고 뭐 써야 돼? which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for which가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가 특별하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좀 해봐야겠지. instead of 뭐뭐 대신에 instead하고 instead of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instead는 부사야.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고 instead of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성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차이점이 있다. squishing to triple replacement 라고 하는 더 값싼 대체제로 이동하는 것 대신에 switch to 뭐뭐로 바꾸는 거야. 뭐뭐로 바꾸는 것. 여기도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ing를 쓴 거고 switch to 뭐뭐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여기 switch라고 하는 것 다음에 여기에 two를 빼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값싼 대체제를 다시 바꿔버리는 거야. 안 맞아. 이거 two를 써야 된다. 더 값싼 대체제로 바꾸는 것 대신에 원래는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져서 더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갈아타야 되거든. 그런 것 대신에 소비자들이 demand 요구한다는 거야. 더 많이 뭐를 given goods 라고 하는 기펜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대. 더 많은 기펜제를 요구한다는 거지. 언제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수요의 법칙하고 안 맞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more 그리고 less of them 그 기펜제에 더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적은 기펜제를 요구한대. 언제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의 법칙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special types of product 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야. 기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나와있다라고 해. 요 부분. taking an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는 한의 표현으로 보면 좋다. 요거는 to take으로 써도 괜찮아. 예를 들어보자면 to take taking 다 괜찮은 걸로. 예를 들어서 rice in china 중국에서의 쌀은 기펜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tend to purchase less of it 그것들 중에서 더 적은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더 적은 그 쌀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tend 다음에는 투동성원형 언제 when the price falls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어휘적인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은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수요의 양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겠지만 지금 나와있는 기펜제와 같은 것은 가격의 상승 또는 감소라고 하는 요 그것과 이 수요의 크기가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도 덜 원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많이 원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틀로서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거다 The reason for this 근데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쌀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Hav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겠지 뭐 할 수 있는 To spend 쓸 수 있는 어디에다가 Other types of products 다른 형태의 상품에다 다른 형태의 상품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생기잖아 뭐 예를 들면 육류라던가 유제품과 같은 그래서 Change the expanding pattern 그들의 소비 패턴이 소비 패턴을 바꾼다는 거야 End를 기준으로 Change라는 것하고 Have하고 지금 병렬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떨어지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돈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야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기펜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기펜제를 더 덜 원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반대로 본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합니다 라는 걸로 그래서 기펜제라고 하는 것이 뭐고 이것은 수요의 법칙과 상반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그럴까 이 정도의 큰 틀 안에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33번은 전형적인 지입니다 즉 천성 타고난 것 유전자 이것과 환경 또는 양육 교육 훈육 이런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언급하는 거였는데 우선 실험이 먼저 나와서 프린스턴 대학의 1992년 프린스턴 대학의 한 실험 또는 연구에서 이 연구 과학자들이 looked at 바라보았지 두 개의 다른 주위의 그룹들을 바라보았어 살펴보게 된 거야 한 그룹은 was made 만들어졌네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by modifying 뭔가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 뭐에 대한 유전자 glutamate receptor 이라고 하는 글루타민 뭐 글루타민산 또는 글루타민산염 이라는 것이 있대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그러니까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몸속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써 지적으로 더 우월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make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고 그 뒤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make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지금 없지 그래서 수동을 썼고 뒤에는 형용사로 쓴 거야 거기에 부사가 이렇게 끼어든 거고 글루타민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지 글루타민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의 화학물질이야 이 화학물질은 necessary 필수적이야 어디에 학습에 뭔가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두뇌의 화학물질이다 라고 한대 그럼 첫 번째 그룹은 나왔고 두 번째 그룹이 나와야 될 건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원이고 남아있는 거는 정해져 버리지 그래서 the other 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다 남아있는 한 그룹은 남아있는 다른 그룹은 genetically manipulated manipulate가 조작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수동이고 거기에 부사가 이렇게 낀 거다 부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렵지 그래서 비동사 pp 라던가 ing 라던가 이런 것들 사이에 넣는다 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있는 ing나 pp 라고 하는 것들이 형용사성질이거든 그래서 부사가 앞에서 꾸미는 거야 또 다른 남아있는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뒤에 나와있는 to be intellectually inferior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조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뭐뭐 하도록 이라는 해석을 좀 했지만 그냥 끊어지고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열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여기 to be 라고 하는 것을 왜 썼냐 라고 물어본다면 manipulate 라는 단어가 조작을 하겠지 그럼 목적어가 있겠지 이 목적어를 조작해서 뭐뭐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 투동산염을 쓴다라고 보면 돼 여기는 형용사니까 to be를 썼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modifying the gene for the glutamate receptor 이라는 앞에라는 것은 지금 똑같이 써야지 이 부분 그래서 글루프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 여기는 문장이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서 앞에 주어 나왔고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pp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부연설명으로써 끝났어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거 분사구문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앞쪽에 지적으로 열등하게 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또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통 콤마담에 ing를 많이 보니까 그거는 분사구문이라고 이제 와닿을 때 크게 거리낌이 없겠지만 pp 형태도 역시나 분사잖아 그러니까 얘도 분사구문인 거야 do라고 하는 거 타동사 목적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 있는 거는 수송으로 써야겠지 done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 이 조작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which was also done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럼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졌고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네 smart mice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조금 우월하게 된 이 똑똑하고 영리한 쥐들은 were then raised in standard cages 라고 하는 그냥 표준적인 우리 안에서 길러졌고 raise가 뭔가를 기르다 라고 하는 거 목적 없으니까 비동사 pp 반면에 열등한 쥐들은 길러졌어 어디서 커다란 우리 안에서 길러졌대 그 사육장 안에서 근데 이게 뭐가 있나 봤더니만 장난감도 있고 운동용 어떤 바퀴들도 있고 그러니까 체바퀴치지 막 올라가면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loss of social interaction 많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그러한 케이지 안에서 아주 커다란 케이지 안에서 길러지게 된 거야 환경에 대한 조작을 좀 가했네 At the end of the study 그 연구가 끝날 때 비록 결과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genetically 유전적으로는 handicapped 뭔가 좀 불리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handicapped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장애를 부여하는 거야 한번 볼까 handicapped 핸디캡 핸디캡을 붙이다 불리한 입장에 두다 방해하다 이런 게 핸디캡이라고 하는 거거든 타동사로 쓰였어 근데 지금 나와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비동사 비필요 이렇게 됐지 유전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것이었겠지만 뭔가 불리한 입장이 있었겠지만 They were able to perform 그들은 수행할 수 있었어 얼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어 뭐만큼이나 뒤에 나와있는 그들의 유전적으로 우월한 그 쥐들만큼이나 superior z니까 여기는 명사로 쓰인 거다 근데 여기는 as well as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냐면 as well as 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뭐 뭐 뿐만 아니라 뭐 뭐도 역시 이렇게 가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여기는 as as 구조야 as as야 as as라고 하는 것은 as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를 놓고 뒤에 as를 이렇게 쓰지 이 뒤쪽이 지금 나와있는 이 부분이 비교 대상인 거야 그럼 이 비교 대상에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서 뭐 뭐 만큼 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뒤에 거만큼 앞에 형용사나 부사라고 가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앞쪽에 나와있는 이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perform 이라는 이 동사를 보는 거야 비동사라면 당연히 형용사가 올 텐데 perform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동사들은 대부분 부사를 쓰고 이 형식 동사만 형용사를 쓴다 그래서 잘 수행을 했다 뭔가 잘 행했다 라는 거지 뒤에 뭐만큼 유전적으로 우월한 그 쥐들만큼이나 잘 알 수 있었다 라는 것 그럼 이것은 이 모습은 뭐냐면 사실은 유전적으로 뭔가 불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뭔가를 행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지 그래서 nurture 이라고 하는 어떤 양육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야 뭐에 대해 뒤에 나와 있었던 nature 어떤 그 천성 또는 뭐 자연적인 것들 요 나와 있는 선천적인 성질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이 양육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커다란 성과 승리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요게 over 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비교 대상일 때 over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nurture nature nature 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천성 nurture 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해주는 것 환경적인 유인이 된 거야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turned on and on or off turn on 켜지고 turn off 꺼지네 비동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turn 이라는 단어가 타동사잖아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수동으로 썼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데 뭘 기반으로 what is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결국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쥐들이 일반적인 케이지 안에서 그냥 길러짐으로 인해서 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갖췄던 거고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환경적인 것들 이 지적으로 좀 떨어졌던 쥐들은 유전적으로는 안 좋았겠지만 자신들의 유전자 속에 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냥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뿐이지 그런데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유전자가 좀 더 활성화 되면서 그 능력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왔다는 걸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봅시다 34번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하나씩 봅시다 연구자들이 are working, 일을 하고 있대 어디서? 프로젝트에서 그럼 이런 느낌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work라고 하는 것을 일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일을 하는 거지 근데 work는 노력하는 거고 뭔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들은 work라는 말을 쓰거든 그럼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에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걸로 말을 살짝 바꿔주면 괜찮다 연구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가 봤더니만 ask 질문을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누구에게 coastal towns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게 ask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지 그래서 coastal towns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 해안가 마을에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라고 하는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프로젝트야 그럼 뭘 준비하는데 뭐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데 rising sea levels 라고 하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sea level 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이 되겠지 붙이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그랬더니만 봤더니 일부 마을들은 have risk assessment 라고 하는 위기 또는 위험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일들을 좀 하나 봐 그리고 sometimes 일부 마을들은 even have a plan 그것에 따른 어떤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살펴봤더니 일부 마을은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 하지만 it's a rare town 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 it 하고 지금 쓰여져 있는 이 it 하고 뒤에 나와 있는 that 하고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하나의 어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 만들어진 거야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t 비동사 that 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강조하는 말을 넣고 남아있는 것을 뒤로 다 돌리게 되는 것들 우리가 강조 구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강조 구문에서 틀을 빼버리면 남아있는 문장이 만들어져 a real town is actually carrying ou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강조 구문이 되는 거다 해석은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갈 필요 없다 굉장히 드문 마을입니다 희귀한 마을이래 뭐가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드문 마을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실행하는 마을이 거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역을 좀 해줘야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드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와닿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강조 구문에서 오게 되면 실제로 어떤 주어진 문장에서 강조하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뒤로 돌리게 되면 남은 것들은 지금 강조하는 말이 빠져 있게 되지 그래서 마치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 남은 것들만 배열했기 때문에 관계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뒤에 지금 뭐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얘가 선행사처럼 본다면 여기는 OH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게 되는 거다 앞에서 보니까 연구를 했어 야 이게 지금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만 위험평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오 뭐 일부 잘하고 있는 것 같구만 봤더니만 근데 계획을 한 거를 실행을 안 하네 실행하는 마을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지 carry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실행하고 이행하는 부분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we fail to act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have pp는 지금까지 뭐 뭐 하지 못했다는 거야 have pp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간을 놓고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완료 형태거든 기준 시간이 여기 있어 have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해 온 거야 뭔가를 못했지 fail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투동사 원형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실패하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 뭐 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하지 못한 이유 뒤에 나와 있는 뭐를 기반으로 뭐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한 이유 원래 이 acton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온다 acton은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라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못했어 기후 변화가 있는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했어 라는 의미야 그래서 약간 의역하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된 거야 얘가 주어고 동사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네 그거는 is the common belief 어떤 일반적인 신념 생각 믿음 때문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때문이래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만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이 뒤로 나오고 있어 접속사 that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어디에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시간상 공간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좀 해놓은 거야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prediction 예상이었어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온도는 어떻게 될지 대부분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는 거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도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talked about it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n the future tense tense 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태를 통해서 뭔가 시간을 알려주는 이게 시제라고 보통 얘기하지 미래 시제로 그것을 즉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거야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상이니까 this became a habit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so that 그래서 심지어 today 오늘날에도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이 still use 여전히 사용하는 거야 뭐를? 미래 시제를 자꾸 사용하는 거야 even though 비록 뭘지라도 we know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climate crisis 라고 하는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ongoing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ongoing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행 중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정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기후변화가 대부분은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있을 거다 미래에 있을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전 세계의 온도가 1도는 높아질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아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미래 시제로 계속 써왔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후변화가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그로 인해서 기후 위기라는 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미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미래 시제를 쓰게 되면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또한 과학자들은 또한 종종 종종이라는 말을 썼다 가끔 이런 일을 하기는 해 집중하기는 해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은 가장 영향을 받은 뒤에 뭐에 의해서 crisis라고 하는 이 위기 이 기후 위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그러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종종 집중해서 연구도 하고 뭔가 뭐 조사도 하겠지 뭐 예를 들면은 방글라데시라던가 아니면 서남극 이 아이스퓻이라고 하는 어떤 빙상처럼 얼음의 그 조각 커다란 조각을 얘기하지 이런 거와 같이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돕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 집중을 하거든 종종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which for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physically remote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라고 볼 수 있어 문법적으로 조금 표시를 좀 해볼게 여기 나와있는 which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are라고 하는 걸로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돌아가보면 여기부터 좀 볼게 affect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야 영향을 미치다 목적 없으면 어떻게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 most는 부사로 보면 된다 영향을 받는 형용사 성질이 돼서 부사로서 연결된 거야 얘가 앞에 있는 명세를 꾸며준 거고 그럼 여기 search as라고 하는 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잠깐 버리고 나면 이 which라고 하는 것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reasons라고 하는 이것을 선행사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이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여기 reasons지 여기 나와있는 건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동사 이제 나와야겠지 그래서 복수 형태로 or 쓴 거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해서 행동을 왜 자꾸 못하고 있냐 왜냐하면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조금 길게 한번 잡아도 괜찮을 것 같네 이 정도에서 한번 좀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네 설명문의 형태를 띄니까 해석적인 면만 좀 잘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같이 봅시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사람 이름은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한데 어디에 우리의 삶에 contribut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기여하다라고 할 때 to라고 하는 전체 사고 하나의 세트로 간다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제공해 줍니다 양쪽의 동사들이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지 medium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매개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수단 또는 매개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develop and exhibit important social virtues 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develop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exhibit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목적어가 필요해 공통 목적으로 쓰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미덕 사회에서 좀 가치 있게 보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가치라고 볼 수도 있고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또는 미덕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는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하고 뒤쪽에 뭔가를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럼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것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미덕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여주고 전시하고 표현해 주느냐 이걸 우리가 뒤에서 좀 봐야겠지 위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for us to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for us to 동사 원형을 쓴 것은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구조가 앞에 나와 있는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미디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뒤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to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쓰였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뭐 이걸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많이 나누긴 하겠지만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꾸며주지 않고 그냥 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우리가 뒤에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정도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름다울 수 있고 혁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용할 수도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we can display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 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걸로 또는 드러내다 라는 걸로 볼 수 있어 우리는 창의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좋은 취향 우리의 패션 선택에 있어서 패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나 또는 좋은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아주 독특한데 저런 옷차림이 또 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취향이 참 좋네 뭔가 좀 옷을 좀 잘 차려입어 그래서 good taste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 그리고 in dressing with taste and care 이라고 하는 여기에 with 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랑 같이 가면 되겠지 어떤 취향과 그리고 care 이라고 하는 어떤 관심에 따라서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취향을 가지고 with care 뭔가 care 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또는 어떤 관리 뭔가 돌보는 것 이런 의미잖아 여기에 원래 이 전치사하고 명사가 쓰였을 때에는 형용사 성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또는 부사가 성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뒤에 거는 with care 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이렇게 해석이 괜찮은데 우선은 taste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서 간다 취향과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represent 뭔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준대 뭘 보여주는데 self-respect 라고 하는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었던 어떤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야 both a and b 두 개를 그럼 뭐에 대한 관심 the pleasur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여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큰 틀을 다시 보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한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했어 그럼 뒤쪽에 그럼 패션이라고 하는 건 뭔데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 뭔가 색다른 모습으로 혁신적일 수 있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유용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신만의 창의성이나 독창성 아니면 자신의 어떤 좋은 취향 이런 것들을 패션을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 그럼 자신의 취향과 그리고 자신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옷을 입을 때 이런 것에 따라서 옷을 입는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옷을 입는다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옷을 입었다고 쳐 그러면 represent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옷을 입은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self-respect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 이 옷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꾸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내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 아름답다 잘 입었다 야 저런 옷의 어떤 구조가 괜찮네 그러한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there is no doubt 의심은 없어 이런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동격으로 보면 돼 이런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거를 의심할 바 없다 뒤에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의심할 바 없이 뒤에 뭐뭐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a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흥미와 즐거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 이러한 것은 links us to each other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즉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흥미와 즐거움 이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옷을 입은 걸 보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흥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얻고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것과 즐거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that is 즉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주는 거야 sociable aspect라고 하는 어떤 사교적인 측면 soc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사교적인 측면을 제공해주는 거지 뒤에 뭐와 함께 이런 기회와 함께 뭐 할 수 있는 기회인데 imagine oneself differently 우리 자신을 좀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함께 to try on different identities라고 하는 이 뒤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투동사 원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다시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try on 원래 try on 하면 옷으로 보면 한번 입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거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I try on this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온 다음에 뭐가 나왔나 봤더니만 different identities라고 하는 다른 정체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결국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sociable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원래 패션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의 옷차림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옷을 딱 입었을 때 정장을 입었을 때 단순한 캐주얼 복장을 입었을 때 운동선수의 어떤 복장을 입었을 때 드레스를 입었을 때 옷을 입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상상 그래서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한번 시험삼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전체적인 내용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사교적인 측면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나 좀 나올 만한 지문이지 그 내용도 그렇고 지문의 수준도 그렇고 6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를 살짝 주어서 6월이라고 하는 중반 정도 됐을 때 약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6월 문제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어쨌든 Mrs. 클레인이라고 하는 아마 선생님인 것 같아 클레인 선생님은 told 말했어 누구에게 자신의 1학년생들에게 뭐 하라고 to draw 그려보라고 a picture of something 어떤 것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을 했어 여기에 tell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이 단어는 말하다인데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겠지 그런데 이 대상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럴 때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의미는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to be thankful for 이라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또 앞에 있는 something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네 thankful for 하면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다 be thankful for 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 투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고 여기에 thankful for 이라고 하는 것 뒤에 명사가 사실은 없지 이것을 앞에 있는 명사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1학년생들에게 말했습니다 she thought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지 most of the class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class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고 그 수업에 있는 학생들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would draw turkeys or thanksgiving tables 라고 하는 turkey 칠면조 라던가 아니면 그 추수감사절의 어떤 식탁 이런 것들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뒤에 but 하지만 the gloss라고 하는 이 아이는 drew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것을 그렸어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여기에 differently 라고 하는 아이고 글자가 조금 잘못됐죠 부사를 쓰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분명히 가질 텐데 문법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 부사는 누구를 꾸미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겠지 그럼 만약에 differently를 쓰게 되면 얘는 drew라고 하는 draw의 과거형인 동서를 꾸밀 거야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the gloss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아이들이 그린 것과는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거고 differently를 쓰게 되면 the gloss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의미가 좀 달라져 그래서 여기에 부사는 쓸 수가 없어 their gloss는 was a boy 어떤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얘는 주로 spend time 시간을 혼자 보내 그리고 stayed 머물러 있어 around her 선생님 주변에 while he is classmate 뒤에 뭐 하는 동안 그의 학급 친구들이 went outside 밖에 함께 나가는 것 함께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during break time 쉬는 시간에 함께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선생님 주변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아이야 what the boy drew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린 것은 주어 동사 손이었어 drew라고 하는 것은 draw의 과거형이 될 거고 자 이 문제만 잠깐 보자 우리가 왔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명사 성질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때 비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보충하는 말에 그 수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좀 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투동사 원형을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비동사는 단수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왔절은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지 그런데 왔절 다음에 or와 같은 복수 형태를 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될 거다 그때는 뒤에 있는 명사에 맞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왔절은 뒤에 있는 것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야 단수 손이 어때 하지만 but who can 누구의 손일까 his image 그의 그림은 immediately 즉시 attracted the other students' interest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당겼지 다른 학생들의 어떤 흥미를 끌게 됐던 거야 so 그래서 everyone rushed 모두가 달려갔어 뭐하기 위해 talk about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 who shant it was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소유격으로 쓴 거는 뒤에 명사를 받아가기 위한 거고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의문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지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물음표 이런 데서 좀 쓰는 건데 이러한 구조가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고 주어 동사의 위치는 일반적인 평소문처럼 주어 동사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를 그냥 쭉 쓴 거야 여기는 it must be the hand of God 신의 손임에 틀림없어 that brings us food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신의 손임에 틀림없어 라고 한 학생이 말했고 a farmer's 농부의 손이야 라고 두 번째 학생이 말했고 because 왜냐하면 they raise the turkeys 칠면조를 기르잖아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근데 이거는 경칠관의 손처럼 좀 더 생긴 것 같아 look이라는 단어가 뒤에 형용사는 바로 가질 수 있겠지만 뒤쪽에 명사를 가지려면 like 명사를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 like를 써준 거다 또 다른 학생이 추가했어 they protect us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경찰관의 손 손처럼 생겼어 the class was so responsive that so가 나와있고 that이 나와있고 so that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거 그 수업 즉 학생들이 너무 반응적이어서 이 그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열띠고 너무 반응적이어서 뒤에 Lane 선생님은 거의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Douglas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서 정신이 막 팔려 있었지 after she had the other at work had 라고 하는 부분은 사역의 의미가 좀 있거든 뒤에 나와있는 the others 다른 학생들 the others는 Douglas을 뺀 나머지 다른 학생들 이 다른 학생들을 at work 일하게 만든 거야 즉 뭔가 학습을 하게 만들었지 work on another project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행하도록 만든 거야 지금 나와있는 부분에서 광고가 떴죠 여기에 work on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일을 하다 뭐뭐에서 노력을 하다 뭔가를 한다 정도의 의미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또 다른 과제를 하도록 만든 후에 have 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한번 볼까 그녀는 가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즉 여기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가졌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에 있게 되고 결국 다른 학생들은 이것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과제를 하도록 만든 후에 Douglas에게 물어봤지 who she and he was 아까는 같은 목조야 누구의 손인지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조용히 부드럽게 얌전히 대답을 했습니다 It's yours 선생님의 손입니다 Thank you Mrs. Clayne 이라고 하는 이렇게 답을 했지 정말 교과서적이고 아름답고 동화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죠 이상적인 얘기야 37번은 참 재밌는 생각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꽤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뱀파이어 존재할까? 결과적으로는 질문 봅시다 According to legend, 전설에 따르면 Once, 일단 Vampire bites a person 뱀파이어가 어떤 사람을 물면 that person, 그 물린 사람이 이게 that person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되겠지 turns into a vampire, 뱀파이어로 변해 turn into, 뭐뭐로 바뀌다, 뭐뭐로 변하다 이게 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냥 s를 붙이면서 동사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who seeks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피를 찾는 그런 뱀파이어로 변하게 돼 이거는 일반적인 전설에 따른 이야기고 그래서 한 연구자가 came up with, 뭔가를 생각해냈어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어떤 좀 단순한 수학을 생각해냈는데 이 수학이 proves, 입증을 하게 되는데 뭐를 these highly popular creatures can't exist 라고 하는 이렇게 매우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한대, 입증하게 된대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었던 얘는 Vampires가 되겠지 이게 존재할 수 없대 Exist는 자동사다, 그래서 비동사, PP 만들면 안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는 수학적인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뒤로 나오는 건데 그걸 좀 보면 되겠지 여기 물리학과 교수인 물리학과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라고 하는 여기로 봐야겠구나 Central Florida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이 사람의 작업이 breaks down the myth 라고 하는 이 신화나 잘못된 생각 Myth 라고 하는 건 보통 신화 아까 나와 있었던 뱀파이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이것을 break down,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보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미신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미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뒤쪽에 suppose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사가 되어 있어서 1600년 1월 1일에 Human population, 인구는 인간의 어떤 수, 인구는 were just 단지 over 500 million 이라고 하는 100 million이니까 곱해야 돼 백만, 천만, 억, 억, 억 5억 5억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5억이 넘는 정도였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였다 라고 이제 보는 거야 1600년 1월 1일에 인구가 505억이 5억이 단지 넘는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first vampire 첫 번째 vampire가 came into existence 존재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요게 의미는 그날 1600년 1월 1일 그날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bit bite의 과거형이지 앞에 있는 came하고 지금 병렬 부자 됐고 one person a month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a month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을 한 달에 한 명의 사람을 문다 라고 한다면 there would have been 뭐뭐 이었을 것입니다 two vampires by february first sixteen thousand 라고 하는 1600년 2월 1일에는 두 명의 vampire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there 비동사는 뭔가가 존재하다 뭔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과거에 이랬었더라면 이랬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을 좀 보여준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아 요걸 요렇게 봐야겠다 어 자 봐봐 조동사 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help plus pp 형태를 쓸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조는 얘는 과거에 추측이야 과거에 뭐 뭐였을 거다 라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would 라고 하는 걸 쓸 때 will have pp 로 볼 수 있다는 거지 will have pp 무슨 말이냐면 will have pp 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간을 미래로 놓고 앞으로 어떤 시간을 잡아놓고 이전부터 미래로 쭉 가서 그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미래 완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때 will have pp 를 쓰는데 전체적인 문장의 동사 표현이 과거이기 때문에 will have pp 가 would have pp 가 된 거야 다시 한번 볼게 개념적으로 너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would have pp 라던가 또는 might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것들은 과거에 추측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추측으로 가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물론 1600년 어 2월 1일은 과거가 맞아 맞는 건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16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이때 1월 1일이 있었고 이때 뱀파이어가 한 명 탄생했어 그러면 1월 2일을 기준으로 이때는 1월 1일에 대한 미래 시간이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땐 과거지만 1월 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쯤이면 한 달에 한 명씩 문다라고 했으니까 두 명이 될 거야 라는 미래완료 표현이야 이건 will have pp에 would have pp를 쓴 거야 해석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뭐 1600년 2월 1일이 되는 두 명의 뱀파이어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읽고 a month later 한 달 후가 되면 their would 똑같은 구조다 there would have been four 네 명이 될 거고 the next month 다음 달에는 여덟 명이 될 거고 그리고 then 16 그 다음에는 열여섯 명이 될 거고 in just two and a half years 그리고 2년 반이 지나고 나면 단지 2년 반이 지나고 나면 original human population 원래 인구 5억 명 정도 되는 이 인구가 would all have become 모두 다 would have pp 똑같이 미래 시간에 대한 다 지금 완료를 쓰는 거야 모두가 다 뱀파이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with no humans left 어떤 인간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틀렸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대략 천에 어 천 천 천 공이 한 여섯 개 정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 맞나 그러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더 가자 백만 천만 억 억 되는데 어쨌든 요거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2에 29승 정도 되는데 거기에 5억 명을 좀 넘나 봐 충분히 어 이 사라지는 거 맞아 어쨌든 여기에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까지 맞고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앞에서 문장이 끝난 거야 부연설명으로 썼지 그래서 with 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명사가 형용사인 체로 요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명사가 뭐뭐 하면서 또는 이면서 요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고3 정도로 가게 되면 명사가 형용사 이다 또는 뭐 하다 요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요건 이제 좀 확률이 높아졌을 때 난이도 좀 있을 때 가는 거고 그럼 여기도 보면 어떤 인간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요런 의미야 요 left라고 하는 것을 leave 남겨두다 라는 동사인데 요 동사에 지금 목적이 없는 상태라서 부사로 쓴 거야 형용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요 자리는 형용사 ingpp 또는 전치사고 요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 지금 ingpp로 구별해줘야 돼 하지만 look around you 주변하면 둘러봐라 have vampires taken over the world 라고 하는 take over 뭔가 이어받다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 뭔가 이어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어받았으니까 내꺼네 정복하다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 vampire가 세상을 정복했어 아니 because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거야 라고 vampire myth th th 에 대한 이 신화에 대한 것을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어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한 내용이야 이거는 마찰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하고 있어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인데 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냐면 두 개의 표면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표면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표면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 across each other 이라고 하는 건데 across 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교차하는 부분이잖아 교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반된 모습을 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across each other 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게 라고 하는 걸로 약간 말을 조금 풀어준다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두 개의 표면 들 사이에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지 betwee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단어나 어그로 이렇게 외울 때 between a and b 라고 하는 걸로 많이 외우게 되는데 between이 뭐뭐 사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사이가 되려면 어쨌든 복수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수 아이고 복수명사만 나와도 돼 그래서 to surfaces 라고 하는 걸로 나올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when you try to push a book 여러분이 책을 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along the floor 바닥에 따라서 바닥을 따라서 이 책을 민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닥 위에 놓고 바닥 위에 있는 책을 밀려고 한다 라는 의미야 이럴 때 마찰력이다라는 이 마찰이 makes this difficult 이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책을 밀려고 하는 이 일을 어렵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 make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 여기에 this라고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걸로 형용사를 꼭 써야 돼 friction 이라고 하는 마찰력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또는 작용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반대 방향이야 뭐와 반대인데 이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대 그럼 이 방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물체가 is moving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 so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속도를 늦추겠지 slow down이야 속도를 늦추는 거 뭐의 속도를 늦춰 moving object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moving object 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여기를 moved 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id 라고 하는 것이 수동의 의미도 있겠지만 완료의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moved를 써버리면 이미 다 이동이 되어버린 물체가 되어버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 그래서 어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moving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속도를 늦춘다 라고 봐야돼 The amount of friction depends on the surface materials 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마찰력의 양 그 마찰력이 얼마나 크냐 힘이니까 이거는 뭐에 달려있냐면 표면에 materials 어떤 재질 이 어떤 물질 표면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뒤쪽에 표면에 있는 물질에 따라서 마찰력이 다른 거를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위치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The roughed the surface is 여기 나오네 표면에 어떤 상태 표면이 더 거칠수록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더 많은 마찰력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보면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주어동사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그 뒤에 주어동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지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얘 이 뒤쪽에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얘도 원래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는 아니지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거야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을 만든 거고 그러면 이 비교급이라고 하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어디 있었나 따져보면은 실제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동사 뒤에 있었던 거야 동사 뒤에 있는 걸 이동시킨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냐면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형용사나 부사를 선택해야 되거든 이 선택을 누가 하냐면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쓴다 그래서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이형식 동사라면 비동사이거나 이형식 동사라면 형용사를 쓰고 그 외의 동사라면 부사를 써주면 돼 그럼 그 구조를 한번 보자 The surface is is라는 비동사 썼지 형용사 써주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쓰인 거냐면 비동사 썼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이게 more 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원래 문장은 many friction is produced 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many에 대한 비교 그래서 more 이라고 하는 걸 써줬다 라고 보면 될 거 같아 이걸 따로 보지 말고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붙어있는 걸로 봐 The more friction is produced 라고 하는 걸로 이거는 구조 때문에 좀 색깔을 칠해놔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지우고 마찰력은 또한 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rub your hands together quickly 여러분의 손을 빠르게 함께 문지른다면 그러면 그 손들은 더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guess는 뭐뭐하게 되다 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를 가질 수 있어 friction이라고 하는 마찰력은 또 유용한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다고 해 왜냐하면 그것은 막아주거든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줘 어디에서 바닥에서 언제 우리가 걸을 때 그리고 stops car tires 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타이어가 skidding 미끄러지는 것을 또 막아줘 어디서 도로에서 내용사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지 지금 end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stops 앞쪽에 나와있었던 prevent 이렇게 병렬구조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여기 walk라는 이런 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주체를 항상 찾으면 되는 거야 주체를 근데 이 부분은 어 약간의 논란거리가 살짝 있어 뭐냐면 이 prevent 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from ing 라는 구조를 썼을 때 에이 에이 가 뭐 뭐 하지 못하게 하다 요런 구조로 많이 쓰인다 라고 하고 이 prevent 하고 같은 구조로 쓰는게 stop 또는 keep 그리고 discourage r-a-g-e 라고 나오고 for hinder 요런 단어들이 구조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쓴다 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from 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잖아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런데 prevent 썼지 목적어 썼지 from이 안 들어가 있지 stop은 요 동사들 중에 stop 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명확하게 ing를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나 안 쓸 수 있어 얘는 남아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쓴다 라고 해 근데 이 지문에는 어떻게 썼어 from 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를 지금 안 썼지 요 부분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는 거야 요 부분이 뒤에 나와있는 stop 다음에 요기는 안 써도 상관없어 from 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prevent은 어떨까 그래서 좀 봤더니만 아 지금 내가 이걸 참고한 게 있었나 아 여기 한번 보이겠다 참고한 걸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영어에 관련된 사용법에 대해서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prevent somebody doing something이 있고 prevent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이 있는데 여기 from 이라는 걸 쓰는 게 맞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from을 써야 돼 내가 볼 때는 from을 안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그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from 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보니까 from 이라는 걸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뭔가 이제 분리를 시키면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를 말한다고 하고 from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prevent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맞고 방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from 이라는 걸 쓰면서 또 한 번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것 같다 좀 redundancy 뭔가 좀 부차적으로 안 써도 될 거를 또 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문상에서 요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은 from을 쓰겠지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from을 쓰는 게 맞겠지만 실제로는 from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냥 요렇게 받아들이자 우리가 볼 거는 ing ing야 so when you walk 여러분이 걸을 때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 약이 될 수 있어 목적 없으니까 수동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야 여러분의 신발에 있는 thread라고 하는 것이 있네 이 thread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밟다 걷다 라는 동사도 있고 명사로는 발걸음 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신발에 있는 발걸음 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을 했을 때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신발이 닿는 곳 다시 한 번 좀 볼까 명사로서 우리가 걸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디딤판 요런 것도 있고 발소리도 있고 그리고 좌우 양바퀴의 폭 접지부 여기 있네 신발과 발바닥이 닿는 곳 이라고 하는 걸로 이 thread란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발에 있는 그 닿는 곳 신발의 접지면과 뒤에 ground라고 하는 땅 바닥 사이에서 약이 되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acting to grip the ground and prevent slid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땅을 잡는 거래 여기에 acting 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하는 거고 투동사원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그리고 좀 들어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되고 그 마찰력이 행동을 해서 땅을 잡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and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prevent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prevent 라는 단어는 투동사원형하고 이렇게 병렬구조 투가 빠져 있는 거야 투동사원형이 일반적으로는 뭐 뭐하기 위해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앞쪽에 나와 있는 어떤 행동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fr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땅을 꽉 잡아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콤마 다음에 ing는 지금 내용이 끝난 거거든 부연 설명이야 act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고 그래서 ing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보면 콤마 다음에 분사는 콤마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받아가는 관계사라는 써서 내용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 여기 act는 누가 하는 거야 마찰력이 하는 거지 그럼 마찰력은 위치로 잡으면 되겠지 이 마찰력 위치로 잡은 것은 단수지 그럼 act가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작용 원리와 같은 것들을 38번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나와 있는 부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꿈을 꿀 때 어떻게 꿀까 이러한 어 좀 창의적인 궁금증이 좀 있었던 거야 인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born 태어난 사람이야 뭐 없이 시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동사 휴면하고 연결되는 거고 s are not able to 할 수 없어 collect visual experiences 라고 하는 시각적인 경험들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해 그러한 시각적인 경험들을 자기가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거겠지 수집하고 모은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잖아 시각적인 경험이 쌓일 수가 없어 그래서 they understand the world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거지 완전히 뭘 통해서 다른 그들의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지 당연하지 뭐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촉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세상을 경험하겠지 그 결과 사람들은 with blindness at birth 라고 하는 앞에 있었던 이 표현하고 같은 거지 지금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어 동사 복수 맞춘 거야 develop and amazing ability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뭘 통해 the collection of experiences and memories 경험과 기억들의 어떤 경험과 기억을 모은 것을 통해서 경험과 기억들이 모여진 것을 통해 이러한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대 그런데 이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these non-visual senses 라고 하는 시각적이지 않은 감각들에게서 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촉각 청각 이런 것에서 오게 되는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얘네가 선행사로 보고 그래서 여기는 애쓰를 붙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가 놀라움을 주고 있지 그래서 ING야 the dreams of person 어떤 사람의 꿈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has been without sight 비동사를 썼고 어떤 상태에 있었네 시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지 without sight with blindness 이런 말로 시력이 없는 사람이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쭉 시력이 없었던 그 사람의 꿈은 주어 동사에 지나고 can be just as vivid and imaginative as those 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as as 그럼 뒤에 as 가 뭐 만큼 뒤에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그리고 상상력이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뭐 만큼이나 요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이것만큼이나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하고 요 서먼하고 비교되고 있고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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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those those 는 dreams 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death 그래서 여기는 death을 쓰면 안 된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 dreams는 복수니까 복수로 맞춰 가야 돼 비교 대상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with normal vision 일반적인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꿈들 만큼이나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이 as as 라고 하는 것은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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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나 부사를 쓰게 되고 앞에 문장의 이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동사가 비동사이고 그리고 이 형식 동사 즉 어떤 상태를 나타낸 말하고 잘 어울리는 것들은 형용사를 써야 되고 그 외에 동사는 부사를 쓰는 거야 저기 비동사 있지 그래서 형용사를 이렇게 써줬어 they are unique 그것들은 이 꿈들은 이 시력이 없는 이 사람들 이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참 독특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해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all constructed 구성되거든 뭐로부터 시각적이지 않은 그러한 경험과 어떤 기억들로부터 구성되니까 그런 거지 말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들이 지금까지 쭉 모아온 그러한 시각적이지 않은 시각이 아닌 그러한 경험과 어 기억들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고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construct 목적 없으니까 수동 파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을 항상 a person with normal vision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well dream 꿈꿀 거야 뭐에 대해서 어 친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꾸겠지 뭘 사용해서 시각적인 어떤 기억들을 사용해서 어떤 기억인데 형태라던가 어떤 빛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에 color이라고 하는 색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해서 이런 것들의 기억 시각적인 기억을 사용해서 아마 친한 친구에 대한 꿈을 꾸겠지 문장의 중간에 ing는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지금은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의 ing야 하지만 시각장애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will associate 관련 지을 거야 연관 지을 거야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간다 똑같은 친구 즉 똑같이 친한 친구를 뭐랑 관련 지게 될 거냐면 독특한 조합 어떤 경험들의 조합으로 연관을 지을 것 같아 이 경험이 어디서 오는 건데 non visual senses 라고 하는 시각적이지 않은 감각에서 오는 여러 경험들의 조합과 연관 짓게 되겠지 그런데 이 감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act to represent that friend 라고 하는 이 감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뒤쪽에 아 이 감각이라기보다는 여기 경험이라고 보는게 좀 낫겠네 그 친구를 represent 나타내고 있는 어떤 친구를 나타내게 되는 여기에 act 라고 하는 것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 act 가 뭔가를 작용하다 어떤 작동을 하다 작용하다 뭐 구현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 to represent that friend 여기만 우선 먼저 볼게 그 친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작동하는 앞에 나와 있었던 어떤 경험들 다시 볼게 그 친구를 represent 표현하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비시각적인 감각들 요거는 어디로 맞추는게 좋을까 잠깐 봅시다 자기가 하는 비시각 감각 아 여기로 보는게 낫겠네 이렇게 볼게 비시각적인 감각들 촉각이라던가 청각이라는 것들이 일을 해서 그 친구를 표현해 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act라고 하는 것의 선행사는 이렇게 보는게 좀 낫겠네 그 친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행동하고 작동하는 비시각적인 감각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 경험들의 독특한 조합과 이 똑같이 친한 친구를 연관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어렵게 썼지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 경험을 이 친구랑 자꾸 맞춰본다 라는 거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비시각적인 감각에서 오는 것들이고 이 비시각적인 감각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데 어떤 일을 했던 것들이지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은 blind at birth 태어날 때 시력을 잃은 어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ow similar 비슷한 전반적인 꿈을 꾸는 경험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꿈꾸는 경험은 비슷한 거야 어쨌든 어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그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어떤 뭐 경험을 가지고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비록 they do not dream in pictures 그들이 in pictures 그림으로써 어떤 어떤 모습으로써 시각적으로써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in pictures 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사진 속에서 모습 속에서니까 시각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꿈꾸는 전반적인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꿈을 꾸게 될까 요거를 조금 궁금했던 내용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언급이 좀 된다 어떤 거냐면 권위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뭔가 좀 위축되고 그리고 좀 소극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야 볼게 Swedish adolescence 라고 하는 스웨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요인이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s 그들이 어떻게 도전 과제에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연구를 좀 해봤더니만 학업적인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얘기했지 학습에 대해서 어떤 성공을 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도전적인 것들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됐다 라고 하는 거야 연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When facing difficulties 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Face 라고 하는 것 보기 전에 우선 여기부터 보자 접속사 라고 하는 것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ing나 pp와 같은 단어들을 써서 단순하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 이때는 ing, pp만 잘 구분하면 될 것 같고 Face가 타동사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에 ing를 썼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The last thing 청소년들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결국 When 청소년들이니까 They 그리고 Are facing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ing가 있다고 무조건 진행형을 쓰라는 건 아니야 When they face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거 Face 라고 하는 동사로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지우고 갈게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인가 봤더니만 노출된 어디에 권위적인 양육 스타일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are less likely 덜 머머일 것 같다는 거야 덜 수동적이고 덜 무기력하고 덜 두려워한데 실패하는 것 뭔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더라 라고 보고를 한다는 거지 요쪽을 보면 expose는 노출시키다 목적이 있어야겠지 없으면 수동 뒤쪽에 나와 있는 be likely to 머머일 것 같다 less 붙이면서 덜 머머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형용사를 쭉 배치시켰고 afraid to 동사원형 머머 하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할 때 요런 표현을 쓸 수 있지 그래서 afraid to 동사원형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육 스타일이 권위적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거야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가 있었네 뭐의 연구인가 봤더니만 nine high schools 아홉 개의 고등학교를 연구한 거야 Wisconsin 주에 있는 그리고 Northern California 라고 하는 California 북부지역에 있는 아홉 개의 고등학교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indicate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을 children of authorized TF parents 라고 하는 권위적인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do well in school 학교에서 잘 하더래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school이라고 하는 건 학업이 되겠지 학업에서 굉장히 잘 하더라 라는 거 학업 성적이 좀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학교에서 잘 한다 학업에서 잘 한다 학교 활동을 좀 잘 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 선다면 이 school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건물로서의 학교가 된다면 더라고 하는 것을 좀 쓰일 건데 그 더를 쓰지 않고 school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보통은 어떤 수업 또는 학습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학습을 잘한다 학교에서 잘 한다는 것은 학습을 잘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모들이 이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들이 put a lot of effort into put effort 노력을 놓는다 노력하다 야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야 어디에 get involved in get involved in 하나의 표현처럼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다 participate in 같은 거야 원래 get이 되다거든 involved 참여된 관련된 상태가 되다 어디 어디에 관련된 상태가 된다 라는 얘기는 어디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지 자신들의 자녀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즉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아주 중요하게 상당히 상당히 좀 더 머머일 것 같습니다 뒤에 help their children with homework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또 to attend school programs 라고 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같고 또 to watch their children in sports 스포츠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바라봐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하는데 오늘 엄마 아빠 나 오늘 야구 경기 있어야 했는데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 주고 가서 이제 구경해 주는 거지 그리고 help students select courses 어떤 과정 학업 과정 같은 것도 있겠지 이런 과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라는 거 be likely to likely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첫 번째는 to 동사원형을 써도 두 번째 나와있는 것들은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거 다 생략 가능한 것들이고 help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다음에 to 를 쓰거나 안 쓰는 동사원형 그리고 여기도 잠깐 볼게 help a with b를 썼을 때 b를 가지고 a를 돕다 이런 해석도 괜찮은데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이런 해석도 된다 아이들이 숙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이건 게다가 이 부모님들은 이러한 부모님들은 좀 더 알고 있습니다 뭐를 what their children do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how they perform in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또는 수업에서 학습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 what 이라고 하는 걸 왜 체크했냐면 여기다가 이상하게 of which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게 do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지 그러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명사가 빠져있는 것에서 명사를 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 what을 써야 되는 거야 which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하는지 아 요거는 지금 나와있는 거에서 which 라고 하는 것도 명사를 몰라서 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선택의 의미가 바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뭔가 어 주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뭘 선택할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of which children do what이 훨씬 더 어감상 좋은 걸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praise academic excellence 학업에 있어서 잘한 것 학업에 있어서 잘한 것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 부분 탁월함 학문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는 거야 또 importance of working 이라고 하는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것의 중요성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칭찬을 내줘 more 더 많이 칭찬을 해줘 뭐보다 다른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 보다 도 라고 하는 부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work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업이라고 하는 거 뭔가 공부한 것에 대한 얘기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열심히 학업에 임한 것에 대해서 working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칭찬해 준다는 거고 지금 비교 대상이 이렇게 나와있지 den이라고 하는 거 권위적인 부모와 다른 일반적인 부모가 있을 건데 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 이 동사를 그대로 받아가는 거야 phrase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하고 비동사는 비동사로 일반 동사는 두에 관련된 걸 쓰는 걸 보통 대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본다 마이크가 쓰러졌어 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참아주시고 요양문은 어떻게 나왔나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면 위의 연구는 the studies above 위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떤 거를 권위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종종 학업적으로 성공하더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될까 아이들은 more willing to deal with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마다야 자신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다루기 때문이지 그리고 affected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자신들의 부모에 적극적인 참여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로 요렇게 해서 요양문이 조금 만들어져 있어 하나 2 2 4